자 먼저 이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경남 김해시 진레면 그것도 한 절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인데요 이 절에 가면 불경을 외는 소리가 마치 노래소리처럼 들리고요 정말 그 목소리가 감미롭고 또 부드러워서 절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그런 곳에 바로 이 스님이 있습니다 자 노래하는 스님 스님 가수 초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담스님이 부릅니다 나는 마리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리아 나는 마리아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마리아 나는 마리아 언제나 바라처럼 웃을 수 있어리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어디에도 웃는걸 생각과 마음이 바로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바라라 어림석에도 헤매이고 있었구나 나는 마리아 나는 마리아 나는 마리아 햇살의 따뜻함을 이제야 알았네 나는 마리아 나는 마리아 맑은 공기 마시며 콧노래 불어리 그 누구도 주는 사람 없는데 나는 이제 찾았지 내 속의 행복을 이제는 놓지 않으리 그 영원함 속에 생각과 마음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바나나 어린 석게도 헤매이고 있었구나 헤매이고 있었구나 나는 말이야 네 동담스님의 나는 말이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